공포게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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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게임을 왜 나눈다니까? 아니 아까 우리가 불효자라고 했잖아 소자네 엄마를 엄청 찾네 다음 컨텐츠는 여름이 무덥잖아요? 공포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포게임 빠삐플레이 타임 하셨어요? 원희라면서요? 전 한번도 안해봤어요 저는 이미 방송에서 다 했어요 빠삐플레이 타임 2 하셨어요? 안하셨네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래요 그럼 빠삐플레이 타임 2 해요? 아니 뭐 원하세요 원희도 짧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미 종수씨가 해보셨을 수도 있어 골르시면 골라요 두 분이 하나 골라요 하나는 선택권도 있어 돈스크림이라는 게임인데요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요 소리를 내면 게임 종료?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상황이 벌어져도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그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무서워하는 거지 소리를 근데 안 보면 안 돼요 보긴 봐야죠 보긴 봐야지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눈 감고 그러면 안 돼요 돈스크림이라는 게임이 소리를 안 내면 되는 거 이 항목을 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게임이 성립이 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진짜 무섭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제가 근데 자리를 좀 바꿔줘요 너무 가운데 있으니까 부담돼요 아니 이거를 돌아가면서 조정은 해야 돼요 왜냐면 멀리서 보면 이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자기가 직접 조정하면서 이걸 보면서 헤치고 나가야 돼요 종수 씨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죠 어우 등치 아깝대 그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빠삐 플레인 타임하고 돈스크림하고 돈스크림 돈스크림 하죠? 돈스크림 그럼 나 이거 딱 저기 톤 자도 다 하는 거야 나눠서 하는 거야 하나가 10분에 한 번씩 순서대로 돌아가자 로테이션으로 지는 사람이 먼저 하고 두 번째 지는 사람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마지막 그게 싫고 그냥 한 명한테 독박 씌우고 싶으면 가고 한 명한테 독박 씌우죠 독박 씌워요? 대신 뭐 뭐 없어 짜는 거 없고 막 걸렸는데 종수지 안 걸렸다 아 종수지 이거 어 없어 없어 방송 제명 이런 거 없어 딱 한 명 딱 한 명 근데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걸렸는데 막 짤네 뭐 하지 마세요 짰지? 안 짰어요 진짜 안 짰어 둘이 똑같은 거 나오면 짠 거야 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안 짰어요 그럼 사다리 타죠 가위바위바위바위바 사다리 타죠 우리가 약간 의심을 하니까 의심하니까 사다리 타요 사다리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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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요 그렇게 하죠 아 빠지나요 빠지나요 아 걸렸어 걸렸어 찜창매 어 위 단구 이렇게 많아 어허허허 단구 오케이 철미연씨 빨리 내려와 나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 아니야? 아 아 찜창매 아 잠깐만 나 나가야 돼 하나 나가고 이러면 2대 1대 어 나간다 나간다 어 어 잠깐만 이러면 몰라 어 찜창매 나간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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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미연씨 안돼 올려 올려 쩍 아니 어 어 어 어 어 컷 올려 컷 올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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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구 아 돈스크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스크림 오늘 주자 김우중씨 등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조용히 해야 돼요 네 오케이 도착 아 으헣 으헴 으헣 아 아 으허아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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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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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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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열렸나? 스파이더맨 저 새끼 움직일 것 같은데? 아까 주인공처럼 있었는데 나도 오랜새 기억이 안난다 그래 그럼 너도 해줘야겠네 아니아니아니 정신 생각 안나면 말해 다 나 다 나 나 다 외웠지 말해주면 재미 없으니까 어! 거기있다 아 찾았어요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된다 그래 하이 하이 피에르 피에르 정씨 해석좀 해주세요 이제 그 트리거가 있어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가 팩토리로 가가지고 계속하면 돼요 아까 거기 그 큰 인형 있는데 뭐 있지않나? 답답하면 종수씨가 한번 하는데 종수씨가 하세요 나 다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아까 위에 뭐 누르니까 지지직하지 않았어? 종수씨 니가 좀 해봐 난 다 했다니까 옛날에 버그 아니에요 버그? 네 여기만 여기만 네 가운데로 오세요 아니 이따가 넘겨줄거야 네 지금만 하는거야 오 깜짝이야 에? 자기가 자기를 놀래 어? 뭐 찾았다 열쇠있네 아 열쇠가 있네 뭐야 열쇠 먹었네 열쇠 어디서 열어 아까 뭐 저기 문중에 하나겠지 뭐 아 아까 있었어 가가가 써봐 옆에 옆에 열쇠 아이템 아니 옆에 구멍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문이 아니야? 나 이거 깼었는데 어떻게 깼지? 아니 여러분 해본사람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하 나 이거 어떻게 깼지? 해본사람도 몰라요 이게 공포인데 해본사람도 몰라요 해본사람도 몰라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해본사람도 모릅니다 버그야 버그네 버그네 이거 지금 버그네 이거 열려야 되는거 아니야? 열쇠가 있는데 딱 봐도 이거밖에 없는데 쟤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 원래 열리는데 버그래 뻔따키래 뻔따키래 로드게임 예스 파피자기방 소리가 제대로 나오네 이제 해봐 열쇠 있어 아이템 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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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열쇠 없다고 열쇠 없다고 열쇠 없다고 인형 손에 있다고? 저기있네 아 내가 아까 이걸 했어 아 그래 띵동 소리가 났었어 아 뭐야 이제 열리네 뭐야 아까 왜 안 열렸어 그럼 버그버그 내가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니가 바보가 아니야 내심 게임이 바보지 내심 상처였어? 상처지 왜냐면 내가 얘 상식으로 이겼는데 아 내심 상처였어 맨사인데 맨사 칭촌단에서 그랬는데 두 번째인데 아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야? 상처였구나 어 상중도 잘한거야 정수야 아저씨일수록 상처 받아 그래 감성적이 된다고 상중도 잘한거야 딱딱이다 망이에요 그래 디벌트 파워 너 정기충전했나보다 감성 그거 아니야? 정기충전하는거 맞아? 충전중 아 이걸 가지고 연결 연결 전기로 연결 니 몸이랑 몸을 니가 이제 전선이야 맞아 여기다 이렇게 딱 끼인가면 오 오 이따 꽂아 완전 퍼즐게임인데 코프게임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 방탈출게임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딜 가야되지않을까 다가가 빵야 플레이타임 여기 제가 테들라ousse 켜있어 아 연결시켜서 저기로 겹쳐 저기도 오 또 해 또 해 다 열어 아이 나가나? 이게 똑똑해야 재밌는 게임이 우리 멍청이 야 재밌기 쉽지 않다 야 개노잼이야 뭐 이건데 아까 여기였어 아까도 이미 켰대 사실 아까 두개 연속으로 켜지긴 했었어 창틀 사이 나가네 이거 처음이네 처음고 없었어 빠삐 빠삐 사라졌잖아 빠삐 사라지면 안 보여 빠삐 봐봐 없어 빠삐 사라졌잖아 그래 빠삐용이야 빠삐용 내가 알기로 여기서 뭐가 튀어나왔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다 알잖아 이제 뭐가 무서워 종수 긴장할 때 난다는 소리 수증기 수증기 종수 긴장 소리난다 빠삐가 움직인다는 걸 아까 느꼈죠 아까 움직이는게 보여서 그쵸 빠삐이 지금 빠삐이 뒤에 비디오 테이프 없어 없어 빠삐이 갖고 있을수도 퍼즐이 아직 안풀리죠 퍼즐이 안풀리죠 퍼즐이 연속이야 아여 Aha 어떤 데 어떤 데 잘해 잘해 점프? 올라가 박스를 fund를 가락 끼는건가 오오오오오우 으EE apparently 공력을 획득했어 색깔도 있다 3개 4개를 다 찾아야 돼 저기 낀갈 수 있어 다 껴 아까 갔잖아 아까 올라갔잖아 아까 위에서 떨어진 건데 열어 저걸로 옆에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밀어 종수야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절대까지 하는 애였잖아 올라가 자기 국은 빡이에요 빰빡 빡빡 어 팔다 팔 빨간 팔 양팔이야 너 이제 가져가서 먹어 왼쪽 오른쪽 찡 이건 짬네 쇼파리네 잘 모르겠는데요 nú선은 게 없는데? 짜잔 1번 저쪽으로 가서 또 눌러 멀리서 두 개를 동시에 눌러와서 그치 여기서도 긴거 이건 긴걸로 하는거지 안 돼? 이게 애초에 안되는건가봐 아 뭐야 이게? 2번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오 2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첫번째 누르고 두번째 누르고 버그인가? 1번이 파란손 2번이 빨간손인가? 1번에다 그럼 파란손을 낀가볼게 오케이 껴 이게 길어지니까 그래서인가? 그럼 그럴 수 있죠 1번이 더 길어지니까 가까이 가서 가서 안 눌려 안 눌려 뒤로 살짝 가 그럼 뒤로 살짝 가 거리 조절 필요해 아이 좀 대봐 진짜 안돼 대봐 팔이 짤나봐 다시 해야되나? 니가 해봐 나 모르겠어 요가 빵이에요 빵이에요 여기로 올라가는게 안된다고? 어 안돼 미끄럼틀이잖아 그러면 정면으로 그래서 돌아간거구나 응 어쩔수 없어 거긴 아니야 올라가 올라가서 거기서 2번으로 연결 빵 안돼 왜냐면 나 알았다 정수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야 어떻게 2번부터 시작하는거야 2번부터 시작이 안되지 1번부터지 병건아 1번 찍고 와봐 1번 찍고 가운데로 와 1번 찍고 가운데로 와 1번으로 간다 아니 병건아 1번 찍고 가운데로 와서 내 말 들어 봐 알았어 알았어 아까부터 내가 답답해서 한번 너 테스트 해봤는데 너 안되겠어 이렇게 이런식이면 너 파란색으로 찍어 빨간색으로 찍어 파란색으로 찍어 찍고 올라가 올라간다 올라가 스톱 바라봐 왼쪽 눌러 그래 찍고 있어 아니 찍고 아래로 찍어 왜 불 안켜져 너 왼쪽 찍고 있어 누르는게 안돼 누르는게 안돼 됐지 누르는게 안돼 이제 됐지 자 2번 찍어 2번 찍으라고 2번 찍으라고 되는거 확인했잖아 안된다니까 찍어 앉아 내려가지마 앉아 앉는게 없어 컨트롤 안돼 되잖아 찍어 안된다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냐 찍어 안되지 됐어 그럼 이거 이제 속어법으로 안되는거야 아 나 알았다 여기서 그냥 찍으면 되잖아 내 말이 뭐야 왜 돌아가냐고 내가 그 말 한거야 저기서 찍고 찍고 아니야 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거기 말고 왼쪽 왼쪽 그리고 내려가서 벌고 벌고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내가 그 얘기 한건데 왜 못 알아듣냐 왜 자꾸 가서 찍을라 그래 가운데서 찍고 찍고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진짜 종수야 야 솔직히 뭐야 진짜 이건 몰라가지고 하나도 공포수 없지 않아 공포가 뭐 무슨 니가 공포지 알아 우리 우리 능지가 공포야 지금 우리 지능이 공포야 찾아야지 찾아야지 능지 게임이죠 땡겨 손잡이 있잖아 딱 봐도 빨간색해서 땡겨 오 없대 아 뱀 아 뱀 3주인가? 1번이야! 1번 찍어! 찍고 생각해 왼손이나 오른손 찍어 왼손이 된다 그러면 되게 친절하네? 2번 차자 왼손 오른손 다 정해주네? 2번 차자 땡겨 땡겨 저거 땡겨 저 손잡이 땡겨 오.. 오 미친 2번이 어딨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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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감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이게 땡겨지잖아 땡겨지잖아 그 다음으로 올 때 다시 시간 지나면 돌아와 가지거든? 이후에 올라타는 거지 어때? 좋아 좋아 아 이거 완전 퍼즐게임이네 감아 감아 여기서 감아 감아야지 뭐 감겠지 감아 감아 찍어 여럿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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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어? 빵이에요 어 아래 밑에 뭐가 됐어 열쇠 준다 전기가 전기야? 뻥 뽕 여기 지금 니드 니드 뭐라고 했거든? 이제 니드 이제 됐죠? 파워 온 파워 온 그래서 친구를 만들 수 있어 친구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이건가? 잡아 어? 레버 올려 땡겨 땡겨 빵 오른쪽으로 빵 같이 두 손으로 빵 아 이거 빵이에요? 두 개 양손으로 잡아 왼쪽 잡고 오른쪽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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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눕지마 어어 맞을 수밖에 없나본데 눕지마 어어 어어 자 하고 잡고 어어 풀어? 풀어 하나를 누르면 풀려 자동으로 풀려 답답하네 다 2 안 해 아 1을 누르는 거래 안 되는데 눌러봐 됐어 allow 우아아 메이커 프렌드 친구 만들어줘 raine이 합쳐지는 거야? 합쳐! 돌아 빼고 그 인형이? 인형 먹었어 친구 먹었어? 봐봐 친구 봐봐 친구 먹어 강아지네 요걸 어디다 놔야 되냐면 내가 기억해 여기다 놓는거야 그래서? 엄마 엄마? 눈이 열리잖아 이제부터 니가 해 이거 해야죠 아니 내가 줬어 아니야 아니야 퍼즐이 남았잖아 퍼즐 남았잖아요 아니 끝났어 퍼즐 아니야 내가 알아 아 퍼즐이에요 나 스포한다 아 빨리 해줘요 이게 무슨 공포야 더 앞으로 가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 우리 실력이 엄마! 엄마! 나 온다니까 내가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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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해 나 피해 이리로 이리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망가야 돼 쟤를 뒤에 도착해 엄마! 엄마! 이거 봐 엄마! 이거 봐 엄마! 이거 봐 나 이거 못한다고 나 안해 니네 나 다 깼다고 안한다 그랬잖아 전에 왜 구웠는데 이거 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이거 하나 하려고 한 시간 했다 한 시간 야 이거 하나 하려고 야 뽑았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야 하나 뽑았다 아아 아우 힘들다 어머니를 왜 이렇게 찾아요 빨리 하라고 아시죠 아 이거까지 내가 안한다고 그랬잖아 아는 거라고 나는 이거 아는 말이라고 안한다고 그랬잖아 안한다고 그랬잖아 안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하나 보려고 우리가 그래 너의 한 시간을 퍼즈로 했네 그래 근데 근데 한 시간을 했는데 어 만족도는 있다 쫓아오잖아 그럼 저 밑에 구멍이 열렸어 오른쪽에 저기 저기 쫓아오는 거 아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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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왔네 여기도 왔네 쫓아올 거 아니야? 멍청아 아닌가? 뒤에 와요 어떻게 그럼? 차? 뭐 잘 도망가야죠 역으로 가서 그래 이게 못 가 여기 못 가 여기로 너 죽는 거야 그러면 아 거기까지는 가도 되고 여기서 물 찾아야 되나보다 이 바깥으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그렇지 너무 안 보이는데 도망! 아이씨 노트 노트 하지마 아아 못 올라가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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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으면 한 번씩 하자 죽으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죽으면 한 번씩 가면 돼 아아 미친다 엄마 아 너무 깨물어 아니 아까 우리가 불효자라고 했잖아 효자네 엄마를 엄청 찾네 효자야 아 효자네 효자야 나 안 할거야 아 효자야 올라가 여기서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긴가? 왼쪽 동드 근데 여기서 또 나올 것 같잖아 나왔던 것 같아 나오면 다시 돌아가 아니 아는 맛이래요 아니 아는 맛이래요 아니 저기서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저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게 되게 얼만다 절로 가면 안되나봐 아 절로 가면 안되나보다 아 절로 가면 안되나보다 아니 돈트라고 써있었잖아 가지 말라고 쓰잖아 아 돈이면 가지마 돈트 돈트 한 번 더 할게 빨리 할게 중소할래? 아니 아닙니다 한 번 더 할게 이 다음까지만 원쪽부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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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쟤도 이제 태어났는데 쟤도 이제 태어났어 메이크의 프렌드라 오 빠른데? 왼쪽 가서 여기서부터 오른쪽 없어 왼쪽 아 이게 느려서 내가 잡힌거야? 어떻게 해야돼? 헌트가 맞네 빨가야되네 빨가야돼 느려서 그런거야 내가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잘하네 역시 경험자다 오오 안잡혔어 안잡히면 무서울일도 없어 맞아 실력으로 보여줘 안잡히면 무서울일도 없다 잘하네 아니 이게 절박해야 실력이 나온다니까 너랑 나는 암국에 으악 저기서 밑으로 가면 된다 저기서 밑으로 가면 된다 야 이제 좀 이제 좀 할만하다 아까 그 퍼즐은 솔직히 좀 재미없었어 나 지랄 몰라 개못하네 개못하네 손수건한거? 아 왜냐면 개못한던데 잘하는 애가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거 깨줄테니까 그 다음부터 니들이 다 해 그냥 게임을 못해 나 안치지도마 다 하는걸 모르겠고 막히면 아니 막히면 네가 해줘 막히면 네가 해줘 막히면 나 이제 놀라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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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왼쪽 가구 오 podium 걸어 다시 왼쪽가구 ised 여기서 왼쪽헥 떨어지고 나 왼산계에요 진짜 떨어지고 떨어져야되는구나 왼쪽으로 갈거하고 오른쪽으로 갈거 가야되는 거 밑으로 쑤욱 주우우우우우우욱 주우우우욱 아rier 아까 말했던 아니 deadly 같은 애가 나오네 왜 놀래지 이건 깨진다고 했으니까 아 이건 깨진다고 했잖아 아랫구녕까지는 가야지 아랫구녕 이건 깨진다고 했잖아 여기까지만 아니야 더는 안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쭉 갔다가 앉아가야지 앉아가야지 아직 아니야 이제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쑥 여기서 오른쪽으로 함으로 막혔어 반대로 가야지 빨리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가 어디가 마 손으로 해야되나 길이 잘 못들었나 나 어떻게 울었는데 아 이거 외웠다 외웠어 아 거의 이거는 뭐 훅 사인포트야 철사인포트 최저개동사 쑤우우우우우우 하하하하 개빠르네 개빨라 미루탈출 로봇가네 어.. 개팔라 너무 넓게 가다가 왼쪽에 앉아서 앉아서 가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오른쪽 가고 그리고 쭉 가 이제 어 오른쪽 가고 오른쪽이잖아 여기서 기다리래 한번 기다려 기다려 오! 왔네 오 미친 기다리고 쭉 가 이걸 당해봐야 아는거잖아 어이씨 약간 이거 그거랑 똑같네 그 뭐 지하철 찾은거랑 경험치 싸워야되네 왔다 왔다고? 저거 손바닥 떨어뜨렸어 막아? 오오오 축적한데? 잡았어 아 죽였다 이 새끼 아유 씨 이거 끝난거야? 어 아 1편 1편 끝? 2편으로 가면 되요? 퍼피 1 끝이야 이게? 여기서 이제 퀴즈 퍼즐 풀었던거 같아 이제부터는 이제 엔딩이야? 1편 엔딩 끝이래 아 2편은 엄청 길대 1편이 짧대 이게 원래는 되게 영세하게 그치 가볍게 만든건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크게 만들었네 2부터 본격적인거 그런게 있잖아 종종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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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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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아싸 미쳤네 야 스탑 고백 아니 가야지 왜왜왜왜 런도 있어 아까도 던져 있었을때 어 런도 있었어 들어갔단 말이야 런 난 책임 못진다 우리는 그게 문제야 이렇게 퍼즐 못하잖아 능지가 안돼 근데 피지컬도 안돼 그래서 종수하게 깨줘야돼 어 내가 종수한테 맡기기 싫은데 그래서 맡기는거야 그래 널 우리가 어쩔수가 없어 아끼는 이유가 있어 아닌데? 여기 뭐가 있네 열어 들어가 열어서 누리 만들것 같지 않냐 전원을 해야되나 악마인형인데 엔딩인가 이게 아 이게 엔딩이구나 아 얘가 빠삐였어 유 오픈드 마이 케이스 너는 이제 열어야지 마라 판도라의 상자를 연것이여 그러니까 쟤가 빠삐야 아까 그 인형 있잖아 사탄의 인형 걔가 빠삐고 아까 파란색은 아 이거 여기서 이제 그거네 약간 이거 영화로 치면은 오프닝 같은거네 복선을 깔아놨네 그리고 2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니가 날 깨웠어 어 약간 그런 느낌 어 재밌다 재밌었다 아 근데 진짜 너 안 눌러버려? 나 아까 그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 했더니 좀 토할 것 같아 아까 그 동굴 안에서 막 손바닥 끼는 거 있잖아 네 그거 하다가 지금 토할 것 같아 그래요? 응 그럼 퍼즐이 문제가 아니네 공포로 담당하셔야겠네 퍼즐에서 머리 아프니까 그럼 우리가 퍼즐 하자 우리가 퍼즐 하자 우리가 퍼즐 하자